자 컴퓨터가 있는 친구들은 컴퓨터에 카카오톡을 설치하면 선생님하고 소통하기가 편합니다 선생님이 줌 링크를 주거나 이럴 때 링크만 클릭하면 바로 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보통 네이버 많이 사용하죠 네이버 같은 곳에 검색창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카카오톡 치면 바로 pc버전 이렇게 뜨죠 카카오톡 pc버전을 검색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일 위에 카카오톡 카카오 여기로 들어가면 되요 여기로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오른쪽 끝에 여기 다운로드라고 나오죠 다운로드를 다운로드 위에 마우스가 가면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다 맥 쓰는 사람 없죠 윈도우즈 눌러서 파일을 저장하든지 아니면 바로 열어서 설치를 시작하면 됩니다 설치 후에 여러분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면 되는데 아이디 비밀번호가 없는 친구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로그인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